로댄스톡 브랜드의 정신 로댄스톡 브랜드의 정신 로댄스톡 브랜드의 정신 로댄스톡 브랜드의 정신 정리하시느라 마무리하시나 정신없으신데요 이번에는 반응 어땠나요? 이번에 그래도 처음으로 TNI 정신에 나오고 이미 알고 계시던 로댄스톡 브랜드의 알고 계시던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TNI에 대한 소감 한 마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 로댄스톡 브랜드에 대해서 많이 고객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성취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은 제품들이 앞으로 계속 출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는 정신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